1시간 X 2시간 아침 툴즈와 중국어 한 마디 락 툴즈와 중국어 한 마디 락 오늘의 중국어는요, 지금 몇 시입니까? 예요, 잘 따라하세요 시엔짜이, 따라해 시엔짜이, 지디엘 다같이 시엔짜이, 지디엘 에밀바리 원스토, 신짜이, 지디엘 신짜이, 지디엘, 신짜이, 지디엘 목에 살이 걸렸어 깊은 산소공단생, 누가 와서 노나요 도끼들이 모여서 중국어 공부해요 다같이 모여서 중국어 공부해 너도 나도 나같이 중국어 공부해요 여러분, 중국어 공부합시다 수고하자 수고하자